자 이번 시간에는 그 컨벌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두 가지 파라메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컨벌루션을 하려면 제일 먼저 결정되어야 될 것은 다시 커널 사이즈 입니다. 그죠? 지금 이 아래에는 커널 사이즈를 그 3x3 로 일단은 그 고정을 하고서 그 경우에 대해서 다양한 또 추가적인 파라메타 변화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스트라이드 라고 부르는 뭐 보폭 이라고 굳이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패딩 이라는 파라메타 입니다 자 보폭과 패딩이 뭐를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입력 사이즈의 크기를 보면 이건 4x4 네요 그죠? 인풋이 이 바탕에 있는 그 파란색 그리드가 4x4 사이즈로 지금 그 입력이 되어 있구요 이 위에 있는게 아웃풋 입니다 초록색이 아웃풋 그 피처맵 이라고 그러죠 피처맵 사이즈가 지금 2x2로 주어져 있어요 왜 2x2로 주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커널 사이즈는 여기에 그 좀 진한 색으로 우리가 쉐이딩 되는 그러한 영역 움직여 다니는 영역이 그 커널 사이즈가 3x3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보폭을 주지 않았다 no stride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디펄트 값인 2를 줬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즉 그 이 커널이 커버하는 영역이 움직여 다녀야 되는데 한 픽셀씩 수평 방향으로도 한 픽셀씩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도 한 픽셀씩만 움직여 다니는 것을 우리가 stride equal 1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패딩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0 패딩 0 이 얘기는 뭐냐면 입력 사이즈의 그 이미지 안에서만 커널이 움직여 다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4x4 짜리 입력해서 그 3x3를 썼을 때 아웃풋이 2x2로 나온다 뭐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요번에 입력 사이즈가 5x5로 좀 커졌어요 그리고 커널 사이즈도 3x3로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웃풋 사이즈가 똑같죠 3개가 입력 사이즈가 바뀌었는데도 아웃풋 사이즈가 2x2로 나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보면은 이 커널이 그 처음 그 커버하는 그 위치와 두 번째 커버하는 위치 사이에 간격이 보폭이 소위 2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stride 라고 합니다 즉 보폭은 그 커널이 커버하는 영역에 그 위치를 변경을 할 때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몇 픽셀 단위로 움직이겠는 예요 그게 보폭이구요 그러니까 패딩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0으로 줬네요 그럴 때 요란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구요 또 하나 두 가지가 다 영역이 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요번에는 stride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 5x5 입력 똑같습니다 입력 이미지에 그 픽셀의 개수를 보면 5x5 이구요 stride 움직여 다니는 것도 하나씩 움직여 다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웃풋이 굉장히 크죠 이번엔 아웃풋이 5x5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입력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자 왜 그런가 볼까요 패딩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딩은 일로 줬는데 지금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된 것은 뭐냐면 마치 그 영역이 이미지 영역이 그렇게 확장 되어 있고 값이 없을 뿐이다 즉 0 이라는 값이 여기 있다 라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stride는 일로 해서 하다 보면은 이 첫 번째 커버하는 영역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즉 그 다섯 개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영역까지도 영역이 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아래 똑같이 5x5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처럼 그 스트라이드 하고 패딩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입력 사이즈가 주어진 경우에 아웃풋 사이즈를 상대적으로 더 작게 만들 수도 있구요 여기서 아웃풋은 그 피처 맵이죠 또는 그 입력과 똑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정해져 있는 법칙은 없구요 그 적용하고자 하고는 응용 분야에 따라서 그리고 경험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다른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좀 복잡한 경우네요 그죠 지금 둘 다 여기서도 5x5 짜리 입력을 사용합니다 5x5 양쪽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은 아웃풋이 3x3가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6x6로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까요 똑같이 커널 사이즈는 3x3로 주고 있습니다 그죠 커널은 3x3죠 3x3로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보폭을 얼마를 주고 있나요 지금 점프하는 그 거리가 이만큼 점프하죠 그죠 그 얘기 뭐예요 보폭을 2로 주는 겁니다 보폭을 2로 그리고 여기 외곽에 한 라인이 더 있으니까 패딩을 1로 준 경우에요 그럴 때는 5x5가 3x3 아웃풋으로 바뀌고요 그 패딩을 이번엔 더 많이 준 경우에요 지금 2개를 더 준 겁니다 패딩을 그 커널 사이즈만큼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커널보다 작게 주면은 그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하나 또는 그 한 라인 정도씩은 그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면은 이와 같이 커널을 그 그 사이즈보다는 좀 작지만 그 위 아래 좌우에 지금 패딩을 2로 준 경우인데요 그렇게 하면은 그 아웃풋 출력된 그런 값의 그 사이즈가 오히려 입력보다도 커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사이즈가 보포하고 그리고 패딩의 크기는 그 경험적으로 그리고 응용에 활용되는 목적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더만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활성 함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보통 뉴럴 네트워크 에서는 그 소위 가중치를 입력에 곱한 후에 사실 새로운 노드 값을 계산할 때 반드시 활성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가장 디펄트로 많이 활용하던 게 시그모이드 였죠 그죠 그런데 이 cnn 에서는 시그모이드 쓰지 않고 렐루를 씁니다 자 사실 cnn 은 일종의 심층 뉴럴 네트워크 입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 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 배니싱 그래디언트 효과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된 게 렐루 입니다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 이라는 그 활성 함수를 쓰면 은 그것이 좀 감소 되는데 그래서 그 뉴럴 딥 뉴럴 네트워크 에서는 거의 렐루를 쓰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cnn 은 특별하게 또 이제 렐루를 쓰는게 거의 그 일반적인 그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활성 함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입력 값이 들어오면 그것의 컨볼루션의 웨이팅을 주고 그 결과 값으로 특정한 그 피처 맵의 노드 하나의 값을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즉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하죠 이 액티베이션 함수가 렐루로 되면 함수의 그 수학적인 정의 모양은 이겁니다 max 0, y 즉 입력 값이 들어오면 0 이랑 입력 값을 비교해서 큰 값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값으로 그 얘기는 그 수학적이니까 그 앞으로 살펴보면 이래요 0 보다 작을 때는 0이 제일 크니까 항상 0이 되다가 0 보다 큰 값이 나오면 0 보다는 그 값이 크니까 그 값을 그냥 써줍니다 즉 이와 같이 수평 방향으로 쭉 입력되다가 그 포지티브에서는 그 값을 그대로 쓰는 이게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다 라고 해서 짧게 렐루라고 보통 하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당연히 그 웨이팅 된 결과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 피처 맵을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풀링 이라는 또 과정을 한번 우리가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에는 단계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컨볼루션 뿐만 아니라 뭐 스트라이딩 스트라이드와 그 패딩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풀링 이라는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즉 이 풀링은 그 컨볼루션 된 결과에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풀링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컨볼루션 된 그 그 피처 맵에 대해서 이 적용하고 나면은 공간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풀링은 자 풀링 이라는 것은 지금 왼쪽에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입력 값이에요 즉 5x5 이거는 그 컨볼루션 된 결과로 얻어진 아까 우리 그 그 크기의 이미지 맵이구요 이게 풀링 되고 난 결과는 바로 여기 입니다 이거는 애프터 풀링 입니다 3x3 로 얻어지죠 자 그런데 언뜻 봐서 아까 봤던 그 컨볼루션 하고 비슷해 보이죠 사실은 그 계산 양상이 그런 거지 계산 방식은 다릅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 풀링의 입력은 그 컨볼루션 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 5x5 인데 여기에 또 영역이 지금 이렇게 3x3 크기의 영역이 움직여 다니고 있죠 근데 그 결과 값을 여기에 써 줄 때 이 컨볼루션 연산이 아니라 여기서는 보통 맥시멈 값을 골라내든가 또는 평균 평균을 계산하는 것은 마치 그 앞에서 했던 컨볼루션과 비슷하긴 해요 하지만 둘 중에 한 가지를 쓰거든요 최대의 값을 쓰던가 평균 값을 쓰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평균 값을 쓴 것 같네요 그죠 아 맥시멈 값을 쓴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3 또는 이 값이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맥스플링을 쓴 것 같은데 즉 이렇게 되면은 그 차원 축소 그 효과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만 골라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차원 축소의 개념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원 축소를 통해서 그 계산 양을 좀 감소시키고 그리고 그 지배적인 특징 그러니까 가장 강한 특징을 우리가 추출하는 데 우리가 이런 풀링을 활용하신다고 쓰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값 풀링은 맥스플링은 최대값 이 영역 안에서 그 커널 그러니까 에버리지 풀링은 그 영역 안에서의 평균 값을 반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그러한 그 일을 적용 방식이죠 자 이 맥스플링과 그 컨벌루션 그러니까 에버리지 풀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당연히 값이 다릅니다 지금 보다시피 4x4 짜리의 그 풀링 그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 그리고 앞에서 조금 제가 생명을 빠트린 것 같은데 풀링 시에는 이 스트라이드 개념이 없이 그 영역을 그 한 번 영역을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영역을 잡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커널 사이즈와 같이 준다고 보시면 되죠 그 사이즈 오브 스트라이드랑 이게 커널 사이즈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겹치지 않겠죠 2x2면은 여기에 첫 번째 커널이 왔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커널은 그것을 겹치지 않게 놓게 되는 자 맥시멈 값을 그 얻는 맥스 풀링 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에 있을 때 12 28 12 니까 당연히 제일 큰가 20 30 0 2 0 일 때는 30 여기서는 112 여기서는 37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에버리지 풀링 할 때는 어때요 이 4개 값을 더하고 4로 나눠 줘야 되죠 계산을 하면 13 8 79 20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맥스 풀링과 사실은 그 에버리지 풀링 평균 풀링 다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맥스 풀링이 더 뛰어나고 더 많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목적에 따라서 에버리지 풀링을 쓰기도 하거든요 맥스 풀링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노이즈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차원 축소와 함께 그 블록 안에서 낮은 활성화 값을 버리기 때문에 최대 활성화 값만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을 추출하는 데 좀 장점이 있습니다 특징 중에서도 중요한 특징이 뽑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에버리지 풀링 평균 풀링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노이즈 억제 그리고 차원 축소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될 때 그 컨벌루션 된 결과가 모든 지점에서의 특징인데 그 특징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사소한 것은 노이즈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맥스 풀링 또는 에버지 풀링 다 쓸 수 있는데 그 맥스 풀링은 특별하게 그 중요한 특징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맥스 풀링이 더 많이 활용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웍이 또 추가됩니다 이거는 그 분류 목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 뉴럴 네트웍에서 사용되던 그 아키텍처를 그대로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인풋 볼륨이 있습니다 인풋 이미지죠 지금 여기서는 32x32x1 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레이 컬러로 그레이 스케일로 나타난 그런 흑백 이미지이겠죠 넵스가 1 이니까요 그렇지만은 사이즈는 32x32 폭과 길이가 똑같은 그런 거고요 자 컨볼루션을 적용했을 때 당연히 여기서는 그 컨볼루션을 적용할 때 나는 스트라이드 1 으로 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드를 적용하지 않은 거죠 그냥 모든 그 샘플 간격마다 다 컨볼루션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그 결과에 대해서 렐루를 적용했더니 결국엔 28x28x3 즉 그 패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즈는 좀 줄었겠죠 28x28x3 이거는 3 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커너를 3개를 쓴 거죠 그죠 커너를 3개를 썼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의 이런 28x28x3 이라는 디벤정이 얻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풀링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풀링은 그 레이어 스트라이드를 2로 줬네요 여기 그리고 아웃풋 볼륨은 14x14x3이 됐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레이어 그 커널 그 결과에 대해서 따로따로 적용하는데 14x14니까 즉 그 28x28을 2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2x2 짜리를 써 가지고서 그 스트라이드를 그 2로 그 커널 사이즈로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줄 수 밖에 이렇게 작은 이런 14x14로 될 수 밖에 없고요 여기서 맥스풀링을 썼다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그 사이즈가 이제 이렇게 14x14x3으로 된 거고요 이 결과를 14x14x3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? 588 이라는 결과가 얻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플래튼을 해야겠죠 즉 우리가 그 전형적인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2차원 어레이를 1차원 벡터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플래트닝이라고 그러는데 플래트닝을 거친 다음에 그것에 모든 노드들이 연결되는 지금 여기서는 아웃풋 볼륨을 20x1으로 준 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썼는데 즉 여기서는 20개의 히든 노드를 갖는 그러니까 노드를 갖는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는 거죠 여기서 dd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의 입력은 이 결과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다 연결되는 근데 여기서는 렐루를 썼네요 이 안에서는 아직까지 렐루를 써도 됩니다 그 전체 시그모이드는 보통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마지막 결과 값을 얻을 때만 보통 사용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액티베이션으로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주로 쓴다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게 요즘에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588개의 노드와 20개의 노드를 연결하게 되면은 그 모든 커넥티드 라니까 여기 사이에 웨이팅 개수는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20 곱하기 588개의 웨이팅 값을 다 얻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웃풋 값은 여기서는 지금 응용마다 다르겠지만 5x1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그러한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5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통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이라는 걸 쓰는데 확률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즉 어느 5개 중에 어느 값이 가장 확률이 높은지 확률 값으로 표현해 주는 수학적인 공식인데 이거는 이미 다른 어떤 그 과정에서 한번 설명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를 우리가 5개의 결과를 얻게 되고 여기는 20 곱하기 5니까 그 100개의 그 웨이팅 값을 우리가 또 여기서 얻어내야지만 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요 부분을 Fully Connected 네트워크 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쓰던 기존에 그 모든 노드와 노드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네트워크 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여기까지 해서 결과가 얻어지면 그 Convolution Neural Network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예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주 전형적인 그 제일 첫 페이지에서 살펴봤던 Convolution Neural Network의 구성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제는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입력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세 개의 그러한 레이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컬러인 걸 알 수 있고요 그죠? 채널이 그 또는 Depth가 3으로 주어진 그러한 입력 그 장인데 자 Convolution과 Lalu 를 거치죠 Convolution 연산을 한 후에 요만한 크기의 Convolution 커널을 써서 그 Convolution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값에 Activation으로 Lalu 를 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 값에 대해서 우리가 풀링이라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생략돼서 설명은 안 했지만 이만한 Depth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? 이만한 개수의 커널의 개수를 사용한 거죠 이 Depth는 커널 Depth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널 Depth는 그 커널의 개수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풀링을 했을 때는 이 Depth는 똑같지만 사이즈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이 좀 작아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Convolution을 한 번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Convolution과 그 풀링 과정을 여러 번 거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두 번 안 해요 Convolution & Lalu 이때 사이즈는 당연히 요만한 또 다른 커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풀링 과정을 또 거쳤네요 자 그리고 얻어지는 여기서는 몇 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일단은 그 두 번 이상의 이런 Convolution을 그 네트워크를 거친 후에 Flatten을 거치고 이제 여기까지를 우리가 Feature Learning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Convolution으로 얻어내는 것이 그 특징을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그 Feature Learning 파트에 해당되고요 Feature Learning이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전형적인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게 Classification이고 이때는 Fully Connected Flatten을 한 후에 Fully Connected Layer 그리고 마지막은 그 Output 출력 그 클래스의 개수에 해당되는 크기만큼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결과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설명한 그 사이트를 여기 연결해 놨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인데요 이 입력 값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어느 부분에 Convolution 레이어로 이동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그 설명 없이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픽셀들이고요 Convolution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Convolution은 하나의 커널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보다는 조그만 작은 사이즈 하지만 특징이 얻어지는 거죠 이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모든 Sub Area를 옮겨다니면서 커널로 Convolution을 수행하는 것이 얻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커널의 결과고요 또 다른 커널 동일한 사이즈를 사용하겠죠 당연히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커널이 다른 커널이 찾아질 거기 때문에 다른 특성이 찾아지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죠? 앞에서의 특징은 그 A의 또 다른 성분이었는데 이 A라는 문자는 이번에는 또 다른 특성을 찾아내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커널이 커널 개수에 맞추어서 다양한 커널에 따라서 얻어지고요 자 이것을 이렇게 겹쳐놓고 이제 풀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풀링을 한 겁니다 풀링을 한 거고 풀링의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지금 컨볼루션을 수행하고 있네요 자 풀링을 했기 때문에 좀 작아진 거죠 맥스 풀링이기 때문에 밝은 값만 얻어진 것을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풀링 과정을 거쳐서 두 번의 컨볼루션 뒤에 그 풀링된 결과를 지금 풀리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어떤 그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E인지 그것의 소프트 맥스 값으로 우리가 결과 값을 이렇게 얻게 되면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값이 높은 확률이 높은 클래스로 결정 져진다 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그러한 영상인데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전체를 한번 우리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정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실습을 해볼 핸드리튼 디지트 인식 과정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력 값이 28 바이 28 사이즈의 그레이 스케일로 주어진 이러한 데프스가 1인 이미지가 입력입니다 여기서는 2라는 숫자인데요 뭐 여러가지 숫자가 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하는데 5 x 5 짜리 커널로 그 뭐 유용한 패딩을 주어서 유용한 패딩 그 사이즈라는 것은 원래의 그 그러니까 밸리드한 그 픽셀 값은 다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한 요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 24 x 24 그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 그리고 오른쪽 왼쪽 두 개씩만 늘어나면 되겠네요 그죠 패딩을 그러면 24 x 24 그런데 커널의 개수를 지금 N1 개를 지금 주는 거죠 이게 컨볼루션 결과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크기가 요 길이가 N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1 개의 커널을 사용한 겁니다 커널 사이즈는 5 x 5 그리고 그 스트라이드는 당연히 그냥 1로 주었네요 설명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지만은 패딩은 아마 2로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를 2 x 2 짜리 맥스풀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에 반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12 x 12 x N1 왜냐하면 Depth는 동일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요 영역의 크기는 반으로 딱 줄을 겁니다 자 그리고 컨부투 두 번째 또 하네요 5 x 5 짜리 컨볼루션을 적용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적절한 패딩을 주고서 그 스트라이드는 일로 했더니 이와 같이 8 x 8 곱하기 N2 이때 N2는 두 번째 커널의 종류 이 컨부투에서 사용한 커널의 개수를 N2 개를 적용한 거죠 그리고 역시 맥스풀링을 적용했더니 당연히 사이즈가 4 x 4 x N2 이 길이는 당연히 똑같이 N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플래트닝을 해야겠죠 아 그때 여기 설명은 안 돼 있지만 다 렐루 라는 액티베이션 컨볼루션 된 그 결과는 렐루 액티베이션 까지 그 포함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플래튼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네트웍을 우리가 구성했는데 N3 네트웍을 그 여기서는 그 히든 레이어의 개수는 설정해 놓지 않았네요 지금 보면은 그 4 x 4 x N2 N2가 몇개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0개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N2를 10개라 그러면 그죠 10개라 그러면 그 16 곱하기 그러니까 160개죠 인풋이 160개가 되는 거고 히든은 뭐 그것과 똑같이 잘 안 주니까 한 20개라고 할까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 Fully Connected 하고 마지막은 숫자 인식이니까 0 부터 9 까지 9개의 출력을 우리가 얻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층의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의 노드 개수는 아 10개 죄송합니다 0 1 2 3 4 5 6 7 8 5니까 10개죠 10개로 우리가 해서 이때 이거는 그 소프트맥스 결과를 얻도록 액티베이션의 종류를 소프트맥스로 마지막에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는 그 텐서플로우로 그리고 캐라스를 사용해서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